대지숨은 있다고 들었어요. 진아 씨는 아무 걱정하지 말고. 우리 아빠한테는 제일 큰 복 쓸 테니까. 암 굴리면 다 죽는 줄 알아? 힘든 일은 있고 기적은 없으면 뭔 지랄 같은 일이고. 뭐? 쟤야? 너 대신 까빵 한 번만 더 들어가라. 어차피 끝난 인생이야 너. 나 안 가. 박찬걸이 죽이고 천사 안 할 거니까. 너도 바찬아플리. 내가 본 건. 당신이 나 쏘던 모습이야. 세상 사람들이 다 안 믿어도. 나 부지라고. 이번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순순히 당하지만은 않겠습니다.